방금 빼고. 아이고, 까다롭기는 그냥. 아이고, 아직까지 그냥. 아기냐? 야. 아. 우리 엄마도 김밥 되게 맛있게 싸는데. 꼭 씹어먹어? 여보! 아,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한참을 기다렸잖아, 여보.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얼굴이 좋네. 키도 훔칠하고. 거기다 검사를 하면서요? 완전 부럽다. 그냥 뭐 착해서 사는 거죠, 뭐. 이제 하다하다 결혼까지 하는 겁니까? 미안해요. 우리 딸 20분만 결혼해요. 20분! 아기는? 아직 없고? 이제 노력해야죠. 들었지? 노력? 그래, 금방 생기겠지 뭐. 신혼이잖아. 아, 엄마. 주책이야. 아, 좋스럽게. 어떡하지? 뭐? 노력? 노력? 아주 결혼의 얘기에 좋네요. 네? 왜? 시어머니는 안 필요하십니까? 시어머니요? 어, 너가? 예, 네, 네. 진우기 대신 다쳤다는데, 고맙고 걱정도 되고 해서요. 아닙니다. 선배 검사로서 응당해야 할 바를 했는데요 또 직접 인사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아, 별일도 아닌데 괜히 오시게 했다 마 검사님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아, 예 뭐 그렇죠